진영아 넌 나랑 가자 네 야 말음만 좀 줘 야 인생이 80가지라고 봤을 때 난 아직 절반도 돌지 않았거든 갱년기요? 오빠 너 같으면 좀비가 주인공인 영화 보고 싶어? 도시부모에 어렵게 어렵게 살다가 지금도 어렵구나 연애 못해봤죠 섹스도 못해봤죠? 그럼 어떡해 정신 차려 이 누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네 시나리오 꼭 살린다 나 믿지? 너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어 알아?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다 가져갔잖아 나는 거 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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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